이제 어느덧 올해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겨울은 추위도 추위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시름이 많으실 것입니다. 각 수석들께서는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들과 특히 추위에 힘든 독거노인들과 노숙자 등 취약계층의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들이 최대한 많이 통과가 돼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부산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최된 다자정상회의인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이 되고 있는 아세안과의 호혜, 협력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아세안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고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 협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교육규모를 2020년까지 2천억불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후변화를 부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서 녹색기후기금과 또 글로벌 녹색성장기구와 협의된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정상들 한 분 한 분과 모두 양자회담을 가졌는데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SOC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또 투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베트남과는 FTA를 타결해서 우리 정부들로 다섯 번째 FTA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 회의 기간 중에 다양한 문화 행사 등을 통해서 10개국 정상들께서 우리 문화와 음식을 즐기고 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거둔 다양한 성과들이 구체적인 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당 수석실과 관계부처는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 아세안 FTA의 활용율 제고를 위한 추가 자유화 협상과 또 한 베트남 FTA의 조속한 비준 준비, 농어민의 필요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소위 종부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 양 왜곡 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북한 인권 결의안이 지난달 유엔총의 인권사회 분가위에서 압도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그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극히 편향되고 왜곡된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 모든 행위들은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대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서 지난주 베트남과 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FTA의 허브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 기업들이 FTA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인데 낮아진 관세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뛰어넘어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고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금년 11월 말까지 170억 불을 초과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아직은 GDP 대비 외국인 투자 비중이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중국, 미국, EU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로 연결되었고 한류로 상징되는 브랜드 효과와 매력, 우수한 기술과 인력, 또 세계적인 IT 인프라와 제조업 생산 기술까지 있어서 외국인 투자 대도약의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중국 기업의 투자, 또 중국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FTA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 유치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수석실은 관계부처들이 내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나라의 FTA 허브 기능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방안, 또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IOC 위원장의 개혁안 발표로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론이 제기되는 등 올림픽 준비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 만에 어렵게 유치한 대회이고 각 경기장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산 개최론의는 의미가 없는 만큼 관계부처는 IOC의 분명한 설득 논리로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대회 준비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현안을 빨리 정리하고 밀린 준비 과제들을 신속하고 착실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난 후 세계인들로부터 잘 준비된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정기획수석은 교육문화수석과 협업을 해서 현안들을 연말까지 완전하게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정해진 계획대로 착실하게 올림픽 준비 작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달 이후 국제 유가가 40%가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가 하락을 우리 경제의 호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등 수혜 업종에서 제조업 혁신 3.0 등과 연계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제 유가 하락이 국내 휘발유가 등의 적시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도 유가 절감분을 요금에 즉각 반영토록 해서 서민 가게의 주름살이 조금이나마 펴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연말 서민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하도급 업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또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서해안 지역에서는 폭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겨울 가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잠재적 재난은 미리 점검하고 충실히 대비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마주칠 재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전국에 폭설이 내린다는 예보도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폭설이나 겨울 가뭄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겠지만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는 새로운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우수한 ICT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